선암목자교회 선암목자교회는 오직 주님이 지목하시는 신임 담임 목사를 찾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4단계로 나누어 청빙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전연구소가 3년간 조사한 한국교회 단임목사 청빙연구를 토대로 선암목자교회 만의 단임목사 청빙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단임목사 청빙기정을 제정하고 노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다섯 분의 청빙 대상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2021년 5월 1일 김대희 목사를 신임 단임목사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하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모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성령에 하나되게 하시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장로 전원이 청빙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읍자교회 한국교회에서 하나 뒤에 있으시고 또한 중심된 교회인데 과연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숨을 주면 숨을 쉬게 되는 거니까 나와 함께 숨 쉬며 가는 이 길을 시작하자.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급히 가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숨 쉬는 거야. 주님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제가 쉬어 주님과 함께 숨을 쉬며 성령과 함께 숨을 쉬며 걷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담임 목회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승하여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의 통로로 계속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